최근에 우리 레드레벳이 환생이랑 리메이크 했죠? 네 근데 원래 원곡에는 랩이 없는데 랩을 넣었어요 그쵸? 네 우리 아이린이 형 괜찮으면 랩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가사를 보면서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로 하는 게 더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? 네 무반주로 갈게요 여러분 이게 3방송의 묘미죠?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이 단체 그대 하나로 다른 의미가 되어가는 게 너무 놀러워 하루가 아름다워 1분 1초 어 시간마저 아까워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 달라 표정 말자 눈빛 하나하나 달아 이런 건 처음 일어났어 oh baby 드디어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baby 진짜 달달하다 음색이 너무 좋아요